데이팅 앱 가장 인기 있는 나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이팅 앱 가장 인기 있는 나라 탑 10 어떤 나라에서 데이팅 앱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러시아 4% 9위 한국 7% 8위 중국 15% 7위 미국 15% 6위 프랑스 18% 5위 남아프리카공화국 20% 4위 영국 20% 3위 인도 20% 2위 브라질 22% 1위 스웨덴 25% 순위에 다양한 나라들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팅 앱이 인기 있는지 오늘 알았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로 많이 만남을 감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데이팅 앱이 가장 인기 있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